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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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폭스바겐 뉴티구안 2.0 TDI 컴포트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6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3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본내 쭉 볼게요 본내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도 컨디션 살펴보시면서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03mm 50% 남았네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42mm로 65% 이상 남았네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 2열도 폴딩해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사이드미러 깨끗하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72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앞쪽 봐주시면 ECM 룸미러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고요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에어컨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하고요 스타트 버튼 시각직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 보조키까지 키 2개 있습니다 2열 보러 갈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앞쪽에 있는 선반도 사용 가능합니다 스탑 쪽 쭉 살펴보시면 현재 아주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수납공간 시각잭도 이용 가능합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접촉량 있습니다 현재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두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고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뉴티구안 2.0 TDI 컴포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